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을 사랑합니다. 아 너희들에게도 부르기를 받아서 어 음 오케이 어 저노 파이너냐 마 어 저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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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준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수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준을 받았을 때, 그냥 제가 enhance이니까 비와의 추억을 보고 매우 팬이니까 4시 4시 3시 4시 요청하기 전에 지금 평가에서 평가에서 저는 오늘의 평가에서 페이스북을 등필하면 온라인 액티브 남은 수국을 보러 보면서 그리고, 제 평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기회는 여기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공연을 위해 오늘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 제가 너무 사랑하는거에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친구가 사랑해요. 친구가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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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틴, 잘 들을까? 아멘 아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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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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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ed 아멘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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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